디지털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회사의 산학관 협력 교육 프로젝트인 AI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의 2023년 개강식이 1월 10일 본사 교육관 비전룸에서 시행됐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인사노무처 김경식 처장과 원강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정찬성 부단장, 소프트웨어 가치확산센터 소인미 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우리 회사의 AI 소프트웨어 교육 선순환 확정 과정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북도 교육청 원강대학교와 협력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원강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원강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AI 체험실과 우리 회사 본사 교육관에서 메타버스, IoT 창의 블럭,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 강사 스킬 등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인공지능 교육 지도사, 코딩 지도사 1급, 코스 2급, 언플러그드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 초중등학교에서 AI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기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 회사의 AI 소프트웨어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은 지역의 디지털 창의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전국 최초 산학관 협력 프로젝트로 시작된 오픈 캠퍼스 교육 과정으로 조선대학교와 전남도 교육청, 원강대학교와 전북도 교육청과 함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